가끔은 이런 생각도 하긴 해 미친 척하고 들이대볼까 확긴 해 혹시나 심쿵하진 않을까 이 불 속에서 실시롭긴 하네 이곳은 내 방 침상 아닌 망상 그 위에 두둥실 떠다녀 Like 종이 배두 나와 파란색 바다에 서있네 하얀 물감을 풀고 얼굴을 Like 피카소 파도가 날 덮쳐 파지가 축축해져도 That's okay 어쩌다 네 손이 날 만질 때면 정신 못 차렸네 기분 마치 탱거 당장에 끌어안고 싶어 그리고 또 어쩌다 네가 머리를 쓸어넘기면 난생 처음 보는 바보 살 수 있다면 평생 집안일까 한 걸음 옆에서 난 수영해 연상 열아 동답 통틀어 제이비를 잡고 싶어 너의 손 너의 허리까지도 내 인생의 주연은 네가 해 감독 연출 각본 전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찾던 옷이 예쁜 빈말 아니고 누나는 진짜 예뻐 밤마다 자꾸 찾아오니 좋긴 좋은데 기 빨려 연상 열아 어쩔 수 없나 봐 Kill bitch 소구만 서먼 같은 토판 귀여운 얼굴에 섹시한 몸매 도화 목해 사춘기를 두 번 겪고 있는 현상 어떻게 덕분에 고생 중인 보상 어쩌다 네 손이 날 만질 때면 예 지금껏 받은 기분 중에 최고 누나 손은 약손이란 말이 재교 어쩌다 네가 머리를 쓸어넘기면 참았던 같아 싹아 나도 몰래 하꼬 튀겨나왔고 널 외로워지며 오늘부터야 라고 할게 언제까지 누나라고 부를 순 없어 넌 너를 원하고 있잖아 오늘부터야 라고 할게 너도 날 남자로 느껴질 수 있게 말은 어리지만 안다 잡고 싶어 너의 손 너의 머리까지도 속는 숨치고 믿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리다고 그리 시시하지도 않아 잡고 싶어 너의 손 너의 머리까지도 이제 더 이상은 꿈으로 만족 안 해 후회 안 할테니 들어와 봐 내 품에 오늘부터야 라고 할게 언제까지 누나라고 부를 순 없어 넌 넌 넌 너를 원하고 있잖아 오늘부터야 라고 할게 너도 날 남자로 느껴질 수 있게 데 pessoa 나는 어리지만 안다 절대 bus ot Sax고 싶어 너의 손 너의 허리까지도 woah timber 흰 그룹 옆에서 난 수영해에 원상 여라 호응 들어 전혀 한글자막 by 한효정